제대로 된 이불이고요. 심지어는 요거를 충무식으로 무봉제로 다 줄루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웠을 때나 덮었을 때 살결이 닿았을 때 바람이 숭숭숭숭 바람결에 따라서 흘러요. 통과가 되니까 정말 쾌적하게 덮고 깐다고나 할까요? 워싱 스프레드의 좋은 점이 그거죠.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워싱 스프레드를 보십니다. 워싱 과정이 거쳐지면 사실 가격이 좀 비싼데 4만원대의 석 장에 다 가는 거고 뒷지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다 달라요. 앞뒤는 스카이블루, 뒷지는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딱 되고 뒷지도 다 워싱 작업 거쳐져 있고 심지어는 항균 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여름 이불로 뽀송뽀송 위생적으로 쓰기에는 정말 최고의 불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덮는 거 내 몸에 피부 노출이 많은 이시진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까지 다 확인하시고 항균이 들어가고 5단계 워싱까지 그냥 세탁하지 마시고 바로 덮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두 번째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고르시는 거 아니라 역시 그냥 가져가시는 건데 화이트하고 네이비는 여름에 정말 최고의 콜라보죠. 아, 그런 거예요. 마린 느낌도 쫙 나면서 네이비의 이런 스퀘어 라인에 포인트 하나하나가 정말 모던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요. 뒷지는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네이비 스트라이프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요. 역시 워싱 작업의 항균 처리가 지금 다 돼 있고 그리고 끝자락을 딱 보면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크래커 커팅이라고 해서 네모 반듯하게 그냥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쿠키나 크래커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스티치 작업과 커팅 작업, 봉제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스프레드를 쓰실 때 침대에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너울지게 이렇게 늘어뜨려지잖아요. 이런 라인들이 되게 예쁜 거죠.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스러움과 공정을 까다롭게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소재며 디자인 사양까지도 석 장의 스프레드 선택 없이 다 드리는데 오늘 44,910원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레이인데 굉장히 라이트한 그레이입니다. 베이지 톤도 담고 있고 그레이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화이트 컬러로 라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그레이고요. 역시 축물식에 줄루비가 다 들어가 있고 안쪽에 다운터치 솜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혹겹이 아닌 제대로 된 이불, 5년, 10년 쓸 수 있는 그런 이불, 깔기도 하고 패드 대용으로 4계절 다 쓸 수 있는 스프레드. 그런데 여름철에 에어컨 쐬고 이러면 덥기도 하는 원단의 부드러움 다시 한번 보시고 크래커 커팅 이렇게 떨어진 느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죠. 진짜 이게 하나하나가 양면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여섯째 효과로 가져가십니다. 스프레드의 활용도 진짜 좋으실 거고요. 하나하나 보세요. 줄루비 보시고 레이스 커팅 보시고 모두 무봉제 기법 들어가니까 오래 쓰시고 깨끗하게 쓰세요. 땀 흠뻑 흘리고 주무셔도 돼요. 한균철이 다 돼 있으니까 여름철에 땀 많은 남편, 아이, 방마다 지금 다 깔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 현재 이 제품이 1등 상품인 이유는 가격 대비 가성비. 보통 홈쇼핑 아무리 가격 좋아도 베개 커버 세트로 구입하려면 만원 추가 시 녹장도 안 돼요. 그렇죠. 2만 원 추가 시 녹장? 그런데 저희는 6장. 심지어는 2만 원이 아니라 만원. 만원. 만원 추가는 6장 가고요. 저희 보여드린 세 가지 디자인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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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 두 장, 두 장 가는데 저희가 스프레드도 앞뒤가 달랐잖아요. 이렇게 베개 커버도 앞뒤가 달라요. 다. 와, 양면으로 쓸 수 있고 미치펐처럼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베개 커버 또한 진짜 6개 넘게 그런 효과까지 여러분 가져가십니다. 감사합니다.